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요일날 상류님께서 보내주신 로또 보내입니다. 65 예 지금 예 목요일날 상류님 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십니까?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만원입니다 목요일과 총 15,000원인 것 같아요 15,000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ans 00 카톡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네 데이터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네 상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,000원 네 잘 보이십니까? 네 짧게 되겠다 네 70 19 24 26 34 30 15 16 23 25 27 29 23 어 16 27 28 38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아